참 조헤이 잠수해 음 hope I found the best when I played last 어린mon ㅋㅋㅋㅋㅋ 오늘 스커튼 졸리라 Goslar 네 2승 했어요. 저희 1등. 아.. 맞다. 16회에서 1등 하시고 버스 태워주셨고요. 한 번에 아까 로조 거기서.. 아까 로조 북쪽에서 다 같이 살아가서.. 아 2승 나 있구나. 네. 저 기절했었잖아. 아 근데 그거 어쩔 수 없이 기절하신 거잖아. 쏟아가는 기절 잘했고. 나 제일 불쌍하네. 아직도 차이치어 죽는 애들이 많네. 아니 왜 2무 기절 왜 이렇게 잘 나오지? 이렇게 나오려면 스나 소음기를 주라고. 스나 소음기 제일 많이 먹은 데가 밀타였는데 그러고 보니까 밀타에서 소음기가 안 나오네. 오늘 소음기 먹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. 근데 또 웃긴 게 솔로 돌리면요. 소음기가 또 잘 나와요. 스나 소음기가 나오면 스나가 안 나오던데. 네. 스나는 드래곤볼에게 엑조디아 하기 너무 힘들어. 배울이 없고 막. 뭔가 한계가 계속.. 가끔가다가 애들이 들고 있는 걸 뺏어야 돼. 그럴 때는. 인간 파빙하면 그래도 잘 모이죠. 네. 이제 조립해하고 공정하듯이. 스크스 장점이 딜은 센데. 애매해. 애매해. 능력치가 뭔가 애매해. 능력치에 비해서 반동이 너무 커. 솔직히 반동만 솔직히 줄여주면 가총이거든요. 사기총이죠. 사기지 사기. 이거 반동 줄여주면 AR을 아무도 안 쓰겠죠. 그러면 제가.. 나중에 찍어두시면 나중에 갈게요. 만일에 못 먹으면. 호라이즌 정글에다 한거 보고 따라했는데 칭찰받았다고요. 앵그링 미차 소리였네. 오 깜짝아. 저도.. 저도.. 첫판.. 첫판.. 저 보트.. 보트 누구에요? 우리 아니에요. 보트 소리. 밀타 쪽 가요. 어 누가 카고팔 먹었다. 저요. 어 보트 내렸다. 어 갈게요. 밀타로 빨개겨줘. 두대. 개피 다운. 나이스. 갑니다. 한명밖에 없는데? 아니다.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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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온다. 저 좀 많이 걸려요. 뛰어가는거라. 아니다. 흐흐흐흐흐흐흐흐. 제명 깨드샷. 오오. 죽어. 지원이 필요 없을정던데요? 저정도는? 혼자 다 쓸어다 놓으시는데 지금? 밀뱀 쪽에서 나온것 같아요. 파밍도 안하고 나왔는데? 일로? 걔네 그거 같은데. 그냥 밀뱀 떨어졌다가 낙오 되는 애들 같은데. 그런가요? 세명. 한명. 한명. 뭐야 이 개.. 뭐야 텐도 없고 그지야 안왔어요 오토바이 두 명 타고 왔고 포트에 한 명 타고 왔어요 먹을 거 없어요 개그지에요 애들 응 흔히마는 모스티키 세탁해 주는 애들인가? 배달.. 배달해 주러 왔어요? 뭐야 이거 흔히마는 모스티키 세탁하는 애들 같은데 8배율 하나씩 다 있어가지고 8배율 드릴게요 네잉 아이 뭐야 무게가 부족해 이거 버리고 이거 버리고 AR 보정기랑 소염기도 하나 나와요? 네잉 AR 이만 보정기 나 스크스 연습해볼까 스크스만 쓰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스크스 템 엄청 잘 나오거든 거의 M16급으로 나와가지고 파밍이 스크스 내가 보기엔 그걸 스크스를 진짜 데미지 물리고 부품을 안 나오게 해야 돼 부품도 너무 안 나와서 치크헤드나 이런거 특히 탄창 너무 안 나와 아 그건 진짜 인정 진짜 순화 탄창 진짜 안 나와 탄창 봐봤자 킥드로워요 맨날 와 개극형 대용량하면 탄이 2배인데 대용량이 안 나와 와 나 지금 구급상장 벌써 5개야 SMG 스크스 SMG 스크스 SMG 스크스도 움프 스크스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 근데 움프 스크스 바에 그냥 AR을 쓰지 근데 그렇게 되면 또 AR을 써버리면 스크스를 쓸 이유가 없어지죠 결국엔 스크스가 애매한 위치에 있어요 스크스 때문에 무기를 맞춰야 되는게 말이 안되지 와 삼신기 모으게 생겼다 역시 앵글 손잡이가 최고지 조건부가 붙는 순간 그 무기는 쓰레기에요 하지만 저는 부스스는 좋아하죠 조건부가 더럽게 많이 붙는 무기인데 부스스는 암살용 아니었네 암살용 근데 부스스는 특화된게 있으니까 다른 무기에 비해서 차별화가 있으니까 그래도 그 차별화 하나 가지고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스크스는 차별화라는게 없거든요 그냥 다른 무기에 별 차이가 없어 그냥 AR 쓰면 돼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딱히 부속 파체도 잘 안나오고 그것 다 탄속이 빠른 것도 아니고 어 어 아 아 아 아 잠깐만요 아 아 아 아 이거는 들어야지 그 5탄 필요하신 칡패드 있거든요 아 칡패드가 있으세요? 네 제가 칡패드가 있어요 4배율 필요하신 분 저 저 배율 필요해요 스크스에 배율이 없어요 제가 8배율 드릴게요 눈재기님한테 아 예 고블링 갑니다 아 여기 아래 안전지역 안전지역 쪽으로 뺄게요 차 좀 스크스 부스스 스쿼드에서는 개쓰레기묵인데 야 눈재기님 방송 지금 봤는데 부스스 SK에서 하 근데 이거 스쿼드에서는 개쓰레기묵이 좋아하는데 지금 이거 화력에 도움이 안 돼 스크스 쓸때만 도움되고 부스스는 아 오토바이 있네요 이거 아 있네 벅이 있다 레토나도 오는 길에 하나 있어요 아 아있네요 일단은 나가서 어템 그거 하죠 나닛 이지밀 안 터져네 오오오오 앟아 오아앟아 오토바이가 날쳤어 오 쩜으로 총알 지금 삼백 봐야 돼 좀 벌어야겠다 어 뭐 이기면 유튜브 각이라고요 뭐 부스스스크스 조합 뭐 이렇게 해도 되겠지 아 이거 죽을 뻔 역시 잼토발 차량 충돌로 사망했습니다 저건 또 뭐야 헬 배우라고 대운량 탄창 보정기 조염기 어 저 저 AR은 필요 없어요 대킥 여기 대킥 버려드릴게요 5탄도 버려드리고 아 깎이셨지 여기 저 수나 수나 그것만 있으면 되요 수나 관련 나에게 필요한 건 이제 9탄과 7탄이다 초근접은 글록을 해결하고 근중거리는 부스스를 쓰고 글록 있네요 글록 장거리를 글록 들었습니다 초장거리는 이제 차차차차차차 저기 이레벨 어디있어요? 미역배집이요 저 파란색 집 차 타고 가서 파밍해요 자기장에서 파밍해서 온 변태가 왔습니다 저 파란색 핀집 먹으러 갈게요 구급상자 모질러 한 분 있나요? 필요하시면 치크치크 치크치크 여기 폐건물에 하나 폐건물에 하나 폐건물에 하나 치크 치크패드가 필요해 먹으세요 빵 드링크지 주세요 하나 있는거 이제 먹으면 없어요 아 제가 진통제 드릴게요 네 진통제 하나랑 아 진통제 그냥 두개 드리고 빵 하나 더 드릴게요 저 지금 이거 먹으면 일곱 갠데? 어 눈쟁이님 갔다 그래 가야되요 저는 그래서 빨리 이 집 털러온거에요 나도 오기실래 눈쟁이님 혼자 어디가세요 직패드 받아가야지 아 맞다 직패드 주신거 같은데 꺼진거 같은데 꺼진거 같은데 꺼졌다고요? 아 이제 들리세요? 네 잠시 금방 오디오 장비가 꺼졌다가 켜져가지고 그것때문에 소리가 안들어왔었네 우와아 안돼 자기장이 온다 차량폭파로 인해 사망 특상하다 문재인 이건 천천히 오세요 드링크랑 있어 아직 우리 희 cake 저요 스나요 스나 hic text 패드하고 스나 탐드창 아 제발 와우 오오오오오 오우 오토바이가 미쳤다 오토바이가 지ų투 outer nato 지常될 동네 어서오세요 좋으나 청고개다리 기 Serge 재밌겠다 애들 어우 이거 미리 여기부터 해야겠는데? 아니면 자리 잡으려면 등대에 지금 자리 잡으러 가면 자리 정말 좋은데 누가 자리 잡고 있을 것 같애 이미 이거 차 세대 써서 가죠? 예 여기 연료통 먹고서 넣어야겠다 적도망 적도망? 오 메디믹스다 우리 메디믹스다 네 네다 네 네 차 많으면 좋아요 이쪽 파밍으로 가요? 아니면 등대로 가요? 아 등대 먹을 수 있으면 솔직히 저희 파밍 다 됐잖아요 등대 가는게 제일 좋거든요 네 가죠 등대요? 가요 어 여기 누가 먹었다 등대 가죠 네 여기 지금 거기가 불 꺼진거 가니까 오 무서워 앞에 막 지나가 어 치인다 치인다 네 제가 속도 줄일게 먼저 가세요 네 오오 뚫어요 등대 있다 누구있다 차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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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Rice обрат 네 저 지금 사 안 돼 앵그리 캡님 오른쪽 아래 어 온다 그 위에 하나 있고 빨리 잡고 저희 뛰어야 돼요 얘들 잡고 그 리디님 바로 위에 오른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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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봤어요 개 잡으러 가는거에요 지금 그 위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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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등대 위에 등대 위에 라스트 다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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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 지금 W방에서 총수 해놨거든요 누구 온다 온다 이거 오는거다 우리팀 아니에요? 다른 애들 여기 대형량사창에 여기 대형량사창 그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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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 소 적용용 적용용 어 있어요? 여기 있어요 밑에 시체 밑에 시체 아 밑에 시체 밑에 시체 밑에 시체 있어요 전 총 좀 바꾸겠습니다 어우 더럽게 아파라 얘네 근데 총알 없는 그지들이었네요 부품만 좋네 저희는 지금 부품이 필요한거지 부품만 좋네 총알기 별로 없어 저 앰프좀 먹을게요 내꺼 AR 쏘우기있네 와 갈라이팬이 다 막아줬어 나 갈라이팬이 나도 한대 막았어 갈라이팬이 한 다섯대는 막았어 탱탱탱탱탱탱탱탱하던데 아 저 근데 단점이 그거에요 나 아까부터 지금 초탄애들 막고 있어요 3레득백인데 여기 7탄이 더필요 7탄 여기 위에 있어요 AR 보정기 떨궈놓을게요 여기 드링크하고 상냐만 해요 오 덱킥이구나 이거 네 어디있지 보이나? 와 자리 진짜 개꿀이다 여기 그거 안 드시는거 같은데 7탄이 어디있다고요? 7탄 거기 담벼락에 AK 근처에 떨궈놨어 어딨지 거기 거기 순쟁이 뒤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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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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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뭐야 제가 떨궈놓고 자리를 잃어버렸네 어 나는 그거 봤거든요 아까 여기 그거 또 있는데요 SR 저 있어요 스나 관련 탱 다 있어요 대킥 둘 다 꼈어요 300m 반대쪽에 나 보이는 애들이 없네요 오 저거 AWM 소음기 제그랑 AWM 소음기 NW 방향 조심하세요 삼뚝이라도 날아갑니다 네 일단 다리 위에는 없는데 아마 애들 수영해서 넘어올거 같은데 밀베이 있었으면 자기장 좁혀집니다 너무 오래들 없을거 같아요 너무 오래들 없을거 같아요 지금 NW 방향에 피터진이 싸우고 어 NW 저기 능선에서 능선 뒤편에서 미치들이 싸우는데 근데 쟤들 다 와야되요 저희가 S 방향도 봐야되고 다시야 레토나가 박혀있구만 레토나 박툴 붙을게요 예 저 전망대 올라갈게요 그냥 예 전망대 올라가 계시오 여야 돼요 네 어 전망대다 어 전망대로 가야된다 저기 내려오셔야 돼요 네 내려오셔야 돼요 저집 저집 먹으러 가죠 전망대하고 여기 그 자기장 안에 들어온 집 아니죠 저희 예 제가 차 차소리 아 제가 아까보다 청소에 훨씬 많이 가까워졌어요 제 차를 끌고 갈게요 저기 있다 사람 330하고 340 사이 330하고 340 사이 전망대 클리어 차소리 우리 꺼 M24 하나 아 아 아 좀 죽어 아 쟤는 위치 찾았다 여기 여기 빨간 핀이죠 저기 길가 길가 어 한 명 발견 여기 전망대와서 수나 여기 수나 여기 수나 스트리프닝 여기서 240 방향 에서 아니 W 방향 바위 보이세요 네 네 거기 한 명 왼쪽 보시면 보일 거예요 여기 여기 탁탈지에 보면 보여요 여기 여기 저 있는데 여기서 서갖고 정확하게 여기서 조준하면 보여요 저희 30 방향도 봐야 돼요 30 방향에서 이제 올 거니까 해안가 쪽 해안가 쪽 올라오는 거 하고 30 방향 나머지는 저희 쪽으로 안 붙을 거예요 제안 소음기가 가까워졌다 어 있다 주유소 쪽 하나 주유소 그 뒤에 흰색집에 하나 있어요 네 여기 핑 찍어드릴게요 빨간색 핑 어 쟤 누웠다 쟤다 그리고 N.E.에서 한 명 옵니다 N.E. 여기 한 명 오고 있고 넌 나와야 돼임만 345하고 N 사이에 한 파티 예 네 뛴다 네 나이스 어 다른 애가 죽였다 다른 애가 죽였다 저희 앞에 1평집인데 붙어야 돼요 이거 차 저 차갖고 좀 앞에 붙어 볼게요 네 문이 안 부셔져 왜 네 1평집 안에 있는 건가? 뭐야 왜 네 있어요 근데 문이 안 부셔져져 지금 뭐지? 1평집 안에 있다고요? 아 거기 말고 저기 주유소 쪽 저기 주유소 쪽에 문이 안 부셔지지 뭐지 몇 차라도 가져갈게요 오케이 1평집 클리어 소원기 소리 그거 그거 초 그 그 뭐야 거기 안에 주유소 안에 주유소 안에 소원기 주유소 안에 소원기 네 주유소 쪽인데 저 W 방향 보고 있어요 네 전 NW 방향 저 W 방향 우리 쏜다 SE 그 언덕 195 195 아 나 양각이다 리린 양각 리린 양각 저희 D 킬 네 뒤쪽 두 다 사망 네 잡았어요 두 다 잡았어요 저 지금 거기 뭐냐 주유소 뒤에서도 쐈거든요 저 주유소 뒤에 소원기 있어요 네 뒤에서 한 대 맞았어요 쏜다 계속 쏜다 어 어디있지 발견 발견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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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새로 찍어드릴게요 잠깐만요 여기 여기 빨간 셀핑 빨간 셀핑 저 담벼락이 있는데 주유소 쪽이에요 지금 쏘는 거 주유소 쪽이에요 그 소원기 쏘는 거 어 저 자리 다시 들어왔고 나와 임마 정확하게 30에서 N 사이에 제가 푸쉬할까요? 아니요 저희 푸쉬할 필요 없어요 가만히 있으면 되네 자리 완전 좋다 아 저 왼쪽으로 그냥 돌게요 쟤 못 나오게 아 이거 알리 저도 차 안전 요 쓸게요 있다 발견하고 개꿀은 됐다 한명 다운 나이스 한명은 그 아 주유소 주유소하고 사이 네 주유소하고 저기 뭐야 어 다른 파티인데 한 파티가 아닌데 취할까요? 아니야 뭐 가만히 있자 기다리면 올 텐데 뭐 쟤들 와야 돼요? 한명 기절했고 한명 죽었고 그러면 지금 두명 남았네요 두명 남았네요 두명 남았네요 두명 어 얘네 발 보인다 아니네 한명 한명 남았다 저기 있다 다운 한명 한명 남았어요 어 아니 그러면 일어나는거 같은데 이제 오토바이 오토바이 탄놈 오토바이 오토바이 네 아닌거 처리할게요 오토바이 오토바이 크게 돈다 나무 뒤에 숨 저희 나무 뒤에 숨었어요 와 두박 쩌네 일단 두명 처리 술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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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쟤들 진짜 징의하다 징의 술탄